쌀쌀한 짐작 쌀쌀한 짐작 어우, 세수를... 하지 말아야겠다 안 해? 안 해. 물통 좀. 깨치 싫었고. 어디가 보고 싶은 우리 짭바이. 나와. 집에 공양인 줄 알아 있는데 들어가야 돼. 오늘의 옷은... 이리 와. 이리 와야겠어요. 땡큐 타우. 시시. 땡큐 자발. 자발. 눈물 나와. 와... 두 스푼. 두 스푼. 두 스푼. 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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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올게. 네 캐러멜 배웠네 네 아침에는 견과류를 먹는 이유 좀 봐야죠 이유는 남들도 하니까 콩트라스트 집어먹기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도착 매번 라랑TV 도와주셔서 선물 좀 샀어요 선물 좀 사왔습니다 무슨 선물이에요 감사해요 좋은 거 좀 샀어요 저 되게 건강해지겠네요 연인이다 아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런 느낌이지 어때요 딱 느낌 느낌 괜찮지 않나 여러분 저희는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가시죠 이제 시작 뭐야 저희 도착 늦어가지고 지금 가야될 것 같아요 이제 강연 대기식이고요 바깥에 컨텐츠가 진짜 유튜브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희 마랑TV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게 라서가 아니라 잘생겼어요 잘생겼다 하이파이브 할 수 있어 하이파이브 할 수 있어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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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필는 요즘 더 잘생긴 좋고 옛날에 저는 지치게 왔거든요 두시간 정도 정도는 잠을 안 더 잘할 수 있다는 오늘은 강연을 했지만 잠을 못 자서 지금 오늘은 오우와 오는 이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렸을 때에 대한 오랫뿌라든지 좋아요라든지 수익이라든지 광파라든지 제일 중요한 이런 거를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할 때 제일 중요한 수익을 만드느냐 문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